하도 엄마를 귀찮게 해서 지금 철망에 갇혀서 벌받는 중이에요.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저 폐대에다 오줌 놓고 지금 나오려고 지금. 엄마를 하도 귀찮게 해. 애가 그냥 다니지를 못해. 그냥 걸어만 갔다 하면은 그냥 물어가지고. 거기서 너는 반성하고 있어. 거기서 너는 반성하고 있어. 이게 확실히 안 좋았다. 나도 지금 애가 쌀행했잖아. 너는 왜 너너러서 버리고. 당신이 주면 고통을 줬어. 오늘의 주면은 여기 우왕 손을 잘라. 너무 좋아. 지금 그래도 나를 줄 support로 이제 더 멀리 가고. 그런 이유가 다 해주는 그런 점이. 우리 우왕 손을 남겨 놓고 잘 구워줬어. 우리 우왕 손을 넣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림왕 손을 넣어. 형은 오른손을村 하자. 너도 한 번 꽉 물으면 되는데 하지 못하게 양양 되니까 아기가 너를 우습게 알잖아 맨날 거기 올라가서 피해서 앉아있고 어이구 또 저 표정 좀 봐 아유 불쌍한 표정 살 그거 안돼 하지마 자 이거 줄게 쟤 가둬놓으니까 인쇄서 내리려고 인쇄서 내리려고 다리 쭉 펴고 아이고 어떡하냐 쟤 맨날 넣어 그래서 내려오니까 또 쳐다보는거 봐라 지금 아기 열어달라고 달보고 지금 우라고 아기 열어주라고 아유 그래도 못사게 구는데도 열어줘라고 하네 아기 열어줘 아기 열어줘 아기 열어줘 아기 열어줘 아기 열어줘 이렇게 눈лек traverse 에헤 distinct 아기 어색 아기 열어줘 그냥 취야 아기 열어줘 이러면 엄마한테 으이구 좋아 죽겄다네 그러면 엄마한테 댐비지마 홍이 또 저기 서리 엄마 열어줬으니까 싸우니까 그러지 엄마한테 댐비니까 결국은 또 열어줬네 아휴 엄마가 열어주라고 헝궁에서 열어줬다고 또 가만히 우리 앞에 누워있네 철조망 뜯고 있지 또 하이튼 하이튼 아주 말썽꾸러기야 말썽꾸러기 이리와 간식 하나씩 줄게 간식소리 이상한 간식소리 막 랍 3 2 2 2 2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